우리 댁에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요리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가자마자 딱 돌았는데 불판 앞에서 고기 굽고 제일 먼저 고기 굽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정말 죄송했어요. 아직도 지금 멘붕이에요 멘붕. 데이트권이 걸린 남자들의 달리기 신박. 그런데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파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탈하고 저는 좀 약간 내성적이면서 잘 좀 많이 이렇게 앞서서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런 면에 좀 제가 배우고 싶고 반대로 내숭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있었으면 이렇게 티가 났었을 것 같은데 아침에서부터 지금 저녁까지 같이 대화를 하고 느껴본 결과는 낮에 보다는 지금까지 훨씬 많이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죠. 누구 한 명이 뻗을 때까지 네. 사실 조금 웃기려고 했을 거예요. 이런 일 많이 먹었죠. 지방 좀 태우러 갑시다. 걸읍시다 좀. 운동해야 돼. 지방 좀 태워야지. 몇 명이나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 4호도 여자 1호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다. 아까도 이 길을 걸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음식점에서 같은 밥을 먹어도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단지 재미있고만 나는 그냥. 단지 재미있어서 그냥 행사용이야. 아니 버릇 나빠졌구만. 누가 이렇게 나쁘게 한 거야. 아니에요. 차가워 차가워. 위험해요. 감사합니다. 멈췄어. 아 뭐야. 생명의 은인입니다. 악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 보면서 되게 반전인 분 중에 한 분이 사원님이시고 육호님이세요.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정반대인 성향을 가진 두 분도 사원님이시고 육호님이세요. 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밀당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저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약간 이런. 너무 잘 안 돼 지금. 아니야 진짜야. 진짜 못하는데. 두 개는 가져갈 수 없는데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좌신방인 육호님. 우리 신방인 저기 사원님. 나쁜 여자네.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맞아 맞아. 사귀는 애교도 많죠? 저는 애교 쓰지 마. 그게 되게 통했던 것 같아요. 친구 같은 사람? 허물 없이. 격이 없이. 큰 얘기는 안 했지만. 호감이 좀 많이 갔던 게 사실이고. 어? 조금. 만나면 좀. 야 이거 이상으로 좀 유쾌할 수도 있겠다. 느낌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애정촌의 밤은 깊어가고 있다. 그거였어요. 게임에 걸리면 거기에 질문을 하는 건데. 오 진짜요? 질문 저부터 갈까요? 네. 난 연예인이랑 사귀어 본 적 있다. 예스 오와노. 아 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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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빗나가는데 당당한 척 하고 있어. 진짜. 무인도의 가치가 남자 몇 호. 말해주세요. 현재 2호. 현재 2호? 2호는요? 아까 물에 들어갈 때 되게 믿음직스러웠어요. 예스 오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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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아이돌 여자 그룹 중에서. 예. 미모로.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신가요? 미모는 솔직히 열 손가락 안에 못 드는 것 같아요. 매력? 사람 끌어당기는 약간 그런 거? 어떤 매력이에요? 아 몰라요! 이거구만 이거! 몰라요! 지금까지 다가왔던 남자들이 본인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대요? 귀여우면서 섹시한 면이 있대요 아 미만